둘, 셋! 우주, 넷!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 이게 뭔가요? 여름이가 오늘 특별한 영상을 찍었다고. 대단한 걸 들었어요. 빨리 보자, 빨리 보자. 여러분 심장을 이렇게 부여잡고 한번 보시면 돼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우리 여름이. 정색하면 안 돼요. 목이 팍싹팍싹 바르죠? 지금 목이 바짝바짝하고 심장에 목 바르죠. 둘, 셋!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사랑스러운 막내 여름이가 동화를 들려줄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바람이 해님에게 와서 싸움을 벌었어요. 싸움을 벌었어요. 나는 이거 보다 힘이 세. 그러자 해님이 말을 했어요. 글쎄, 그럼 내기할래? 척이 오던 여름이의 마음을 심쿵시키는 쪽이 이기는 거야. 먼저 바람은 바람을 안 해가라고 해. 해님은 이에 질세로 반짝반짝 비치면 네 몸을 뽐냈고요. 귀여운데? 결국 바람과 해님의 사랑을 받은 여름이는 이렇게 예뻐져서 우주소녀의 귀여운 센터가 되었답니다. 예엥! 너무 잘я 지워야 돼. 진짜 잘했다고. 완전 잘했어. 여름아, 최고야 최고. 너무 mein 거려. 그래요? 진짜 나도 모르게 어려워. 너무 잘했는데? 솔직히 나 눈물 날라 그래. 감동받았어. 나 진짜 마음을 다잡았는데 괜찮다. 아니 저는 사전에 멤버들이 같이 볼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혀를 없애고 했죠. 같이 보게 되었네요. 나는 너무 현대했어. 그래? 너 지금도 혀가 없어. 여수씨. 그래서 쥐쎄어. 쥐쎄어. 나는 너무 쎄어. 쥐쎄어. 근데 여름에 싸움할 때 이렇게 했어. 근데 여름이 화날때 이렇게 안 하잖아. 보통. 네? 이렇게 하죠. 정말 명작이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저희한테 오게 되었군요. 예쁘어진 여름이가 우주 선생님이 들어오게. 여름아 와주석에 비엄센터같아. 우와. 수빈씨 나 좀 누르나봐요. 아니요. 수빈언니는 수빈언니로 갈까요? 수빈언니는 샌님이랑 싸우고 와요. 싸움을 걸었어요. 싸움을 걸었어요. 어머. 여름이가 하는 걸로. 갑자기 여름이가 하는 걸로. 수빈이 나 액체 한 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셋. 여름아 네가 정말 귀엽지 않나? 진짜 우리 여름이가 여름이 없다. 나이스 한 번 해줘. 자, 졸여세요. 둘, 셋, 넷. 그러자. 해님이 싸움을 걸었어요. 아, 잠깐만. 너무 귀여워. 우리 마자님 한 번 봐야죠.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싸움을 걸었어요. 첫사람 걸었어요. 갑자기 장르가. 갑자기 장르가.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어요. 노래가 똑같아. 영화를 바뀌었어요. 영화를 바뀌었어요. 자, 이제 끝날까요? 네. 네. 정말 여름이가 이렇게 한 거 너무너무 잘 봤고요. 여름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도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멤버들이 좋아해줘서 아주 다행이네요. 너무 귀엽네요. 잘했어요. 역시 우리 팀 귀여움 센터. 자, 슈여 이거 우리 우주순이한테 따로 영상 보내주세요. 개인세정 하고 싶으니까요. 마지막에 싸움을 걸었어요 한 번 보내줄게요. 하나, 둘, 셋. 싸움을 걸었어요. 안녕. 보기 보기. 안녕.